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금요일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레이더 시간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이슈를 우리 신계자가 가져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역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 대장은 삼성주자가 있긴 합니다만 아시아에서 시가 중에 가장 큰 TSMC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장 막판에 이 TSMC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삼성주자 주가도 조금 끌어올리는데 공언을 했죠. 어떤 숫자가 나왔습니까? 오늘은 준비한 게 많아서 좀 빠르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은 원래 예상대로 원래 알려진 대로 25조 2조 원, 25.2조 원. 그러니까 25조 2천억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새로 알려진 게 순이익입니다. 원래 한 9조 3천억 정도 할 줄 알았는데 9조 6천억 정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9% 가까이 뛰은 거고요. 매출 성장 속도도 2022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매출, 이익 다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반도체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TSMC 지원자 4%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만은 아니고 반도체주 전반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큰 요인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최대 공적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기금이 캘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250억 달러 정도를 주식에서 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건데 사채나 사모펀드로 돈을 움직이겠다고 한 것은 투자자로부터 미국 주식이 고점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TSMC가 이번에 내놨던 숫자들 중에서도 전망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 전체 업황은 기존 대비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은 한 10% 이상 그리고 파운드리는 20% 정도의 성장을 오래 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 숫자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메모리 제외는 10%, 10% 이상이 아니라 10%로 낮췄고 파운드리는 20%가 아니라 15%에서 1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낮췄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할 것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 전망 같은 것은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파운드리 시장 경쟁에서 TSMC가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은 하향 조정을 했고 하지만 그중에서 자기들은 잘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적 전망은 유지를 했다. 그게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주가는 어젯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 반도체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까? 좀 알면 좋은 숫자들이 좀 있는데 이거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TSMC는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최대한 320억 달러 정도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 첨단 공정인 2나노칩 대량 생산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대만 지진, 피해 영향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봤었는데 2분기에도 영향은 미칩니다. 영향은 미치는데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의 한 0.5%포인트 정도 물가 감안하면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 회사의 매출 총 이익률이 2분기 한 53% 정도 할 걸로 봅니다.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시장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낮아졌는데 TSMC는 실적 자체는 우리 회사는 잘할 겁니다. 계획대로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TSMC 1위, 삼성 2위인 파운드리 시장의 격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국내 시장에 던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관련해서 30일에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부문별로 이제 발표를 하죠. 맞습니다. DS 부문 흑자 전환을 했지만 DS 부문에서도 이제 메모리는 좋았는데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십 일 날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TSMC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AI 수요 여전히 견주할 것이고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 있었습니다. 계속 AI가 작년에도 가장 큰 화두였고 올해 역시 연초부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AI가 계속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DSMC가 예상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AI가 부각될 때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들에 영향을 끼쳤죠?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반도체 업황 안 좋겠는데 왜 AI는 좋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이런 건 잘 안 되지만 엔비디아 같은 곳도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AI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요. 서버에 들어가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AI는 국내에서 AI 반도체에 쓰이는 HBM 고대역폭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관련주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AI 수요가 늘어나면 전선, 구리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선주 수요도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AI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 당초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가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시점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유리기판 주도 상승해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SK씨가 자회사 통해서 하반기부터 반도체용 유리기판 양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그리고 삼성전기라든가 기가비스, 주성엔지니어링, 피그로픽스 이런 곳들이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함께 움직였던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지금 아일리아라고 지금 돼 있죠. 요즘 바이오즈 롤러코스터를 주가가 타고 있는데 아일리아가 뭐죠? 아일리아가 황반변송치료제입니다. 역시 어렵네요. 황반변송치료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조직인 황반이 변성된다는 뜻이거든요. 황반이 변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글자가 휘어져 보이고요. 시력이 당연히 안 좋아지고 시야 자체가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을 독특하게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 이 황반변송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드가 드가 같은 분들이 이거를 알았다고 알려줬는데. 저도 하나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건강하셔야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일리아인데 미국의 리제네론 이런 데들이 개발했던 약의 특허가 올해 1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만드는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이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국의 보건 당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 혹은 루머들이 관련한 바이오주들의 주가를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어제 나왔던 소식 먼저 보면요. 국내 상장된 의약품 개발 업체 CNR 리서치가 로피바이오에게 FDA로부터 아일리아 복제약 임상시험 요거 삼상 계획 신청 승인 IND를 반대 도움을 줬다고 말하면서 주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CNR 리서치. 이게 어려운 영어가 많아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CNR 리서치라는 회사는 연구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 미국에 지사를 둬가지고 다른 국내 기업들이 FDA의 임상 계획 승인 신청받을 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증권가를 달궜던 루머가 오는데 이거 조금 된 얘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아일리아 관련해서 피해를 받던 상상사도 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특허를 침해해서 피소됐다라는 소식이 증권가에 알려졌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급락을 했었죠. 삼천당 제약이 루머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불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붙어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세력들이. 그래서 오는 22일에 이 회사가 기업설명회를 갔습니다. 여기서 아일리아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도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삼천당 제약이 기업설명회에 예고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나쁜 얘기는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까지 이슈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뭔가요? HD 현대마린입니다. 올해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공모 들어가는 HD 현대마린 올해 지금까지 나온 IPO 기업 공개 주 중에서 최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약간 저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나온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회사가 25일 날 일반 청약 이틀 동안 들어가고요.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IPO 올해 최대화될 걸로 봅니다. 기업 가치가 한 3조 2천억에서 3조 7천억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번 상장이 과거에 물적 분할로 LG화학 기존 주주들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LG에너지 솔루션 할 때.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의 데자뷰라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우리 시장에도 좀 생각해 볼 부분 그리고 HD 현대 주주들한테도 생각해 볼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상장 구조가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현대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HD 마린은 HD 현대가 물적 분할을 7년 전에 해가지고 설립한 선박 유지 보수 전문 자회사입니다. 지난 2020년 LG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할 때 분할 전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물적 분할하고 재상장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주주 보호 대책 마련 안 하면은 상장 심사할 때 불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요건을 달아놨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고 5년 동안은 이렇게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현대 마린은 물적 분할한 지 7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 심사 요건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적 분할하고 5년 넘어서 상장하면은 이거 기존 주주들 보호 안 해도 되느냐라는 비판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논리에서 현대 마린이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공모총약이 들어갈 테고 어차피 공모 당일에 공모총약에는 사실 많은 자금이 쏠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당일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어찌 됐든 이 HD 마린의 공모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주는 시사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HD 마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역으로 HD 현대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랑 해외와 달리 오너가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여전히 모자 기업 동시 상장하는 거 문제없는가라는 여론들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 상장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주주보호 차원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주가를 봐야 하니까요. 결국 이런 논란의 이면에는 결국 모 회사가 일반 주주들을 위한 단극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측면에서 HD 현대가 기존 주주들을 HD 현대 주주들을 위해서 일반 주주 보호 노력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압력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금요일의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